잡아놨습니다! 어른되기 전까지 꾸면 못장하면 큰일인데... 인간의 오감을 깨우는 초감각의 직업들 냄새와 소리인데요 이건 인간 문화재입니다 장겹살 꺼지는 소리! 코 같지? 냄새 좋다! 이게 계속 나아 못해, 못해,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소리만 들어도 지루할 것 같은 느낌 맞아 어른들 왜 삐져요? 컵풀티가 너무 거슬려요 컵풀티가 좋아하는 거는 혼이 가고 사랑하는 거는 마음이 가고 어머! 저 아직 직업도 없는 여자예요 어우 새침해! 지금 고객님을 잊으셨어